인스턴스 고정 IP 생성 이제부터 인스턴스 고정 IP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IP, Static IP란 항상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IP를 고정해 준 것을 말합니다. EC2에서는 탄력적 IP, Elastic IP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스턴스, 즉 서버를 중지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IP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집배원이 우편을 배달할 때마다 동일한 집의 주소가 변경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편을 받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된 IP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IP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상의 특정한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령 네이버의 IP 주소는 223.130.195.95입니다. 이를 주소창에 입력해서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223.130.195.95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이버 닷컴으로 바뀌면서 네이버에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IP 주소를 입력해서 네이버에 접속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다들 네이버 닷컴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한글로 네이버를 검색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겠죠. 이렇듯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불편해서 보통은 편의성을 위해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이 도메인 네임이 네이버 닷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C2에 어떻게 고정된 IP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C2 대시보드로 와주시고요. EC2 대시보드에서 좌측 메뉴에서 네트워크 및 보안의 하위험주인 탄력적 IP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탄력적 IP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탄력적 IP 주소에 대한 창이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탄력적 IP 주소 할당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탄력적 IP 주소를 새롭게 할당받을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의 설정들은 그대로 유지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서울이기 때문에 APNOSIST2라고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할당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탄력적 IP 주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할 거고요. 탄력적 IP 주소가 생성이 됐다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당된 탄력적 IP 주소를 우리가 만들어둔 인스턴스에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은 탄력적 IP 주소 창에서 할당된 IPv4 주소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에 우리가 생성한 이 IP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IP 주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탄력적 IP 주소 연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탄력적 IP 주소를 특정한 인스턴스에 연결시킬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인스턴스를 단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스턴스 선택 부분에서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를 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인스턴스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프라이빗 IP 주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가 가진 프라이빗 IP 주소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 탄력적 IP가 고정 IP가 인스턴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누르도록 하고요. 취소 대신 탄력적 IP 주소에 연결을 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탄력적 IP 주소가 연결되었습니다. 인스턴스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탄력적 IP가 무사히 인스턴스와 연결되었으며 탄력적 IP를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과정은 이것으로 종료입니다.